사실 그는 80년대 대학 시절부터 그룹 사운드를 결성해 10년 이상 그룹 활동을 했습니다. 록 가수가 꿈이었죠. 그땐 배고픔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애가 생기면서부터, 가정이 생기면서부터 장르 변화를 했죠. 왜냐하면 애들한테는 너무나 못난 아빠가 돼가지고 자꾸 애가 자꾸 커가니까 곱씽이 나더라고요. 일단 돈을 벌어야겠다. 음악을 하면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음악이 트로트였어요. 두 아이의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고 싶어 선택한 길. 하지만 트로트의 길도 서럽고 배고팠습니다. 내는 앨범마다 빛을 보지 못하고 이 길을 가야 하나. 기로에 서는 날도 있었죠. 그러던 2002년 이 노래가 전국을 강타했습니다. 사랑의 그 약속을 내팽개치고 떠나가는 여자야 울 줄 알았지 착각하지만 너를 잡을 줄 아냐 이 세상에 어느 여자가 너뿐이더냐 너보다 착한 여자 너보다 고운 여자 만나 살면 되는 거야 그래 가려라 행복해라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야 빠이빠이야란 서명의 인생을 바꿔준 노래 서명의 무명을 빠이빠이 시켰다고 생각하죠. 24년 무명 시절에 종지부를 찍어준 빠이빠이야 성인 가요 부문 250주간 톱10이란 진기록을 세우고 소위 잘나가는 트로트 가수가 됐죠.